우리 팀 보여주세요. 하트, 쇼 우리 팀 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러미랏 G팀이라는 신인 아이돌 그룹 그럽然 사랑해? 그럽然 사랑해. 나쁘지 않게 하겠습니다. 멋있다니. 전에서는 저는 저희 저희 신 아이돌 그룹 러브렛 G팀의 리더 우무티라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 러브렛 G그룹의 이사 님 하루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필 해주세요. 무대를 보시려면? 아 무대를 보시려면 뭐가 필요하지? 할리우드 아토! 그리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 쌍둥이 친구 우리 막내 토끼 하루 하루 우리 프리스타일 댄스 일원 하나 해볼래요? 자 우리 유튜박스 해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5 6 7 GO 붕 붕 붕 붕 붕 네 메인보컬 너만해 저희 팀의 메인보컬 너만의 rockstar 제일 하고 온다 아 비주얼 담당 여기에 꼼담 여러분 다 선글라스를 쓰셔야 합니다 한 5초 시간 드릴게요 아 부셔 눈부셔 아 아 전 소대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제 얼굴만 바로 와우 저희람이 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2명이 누나 저걸 보이잖아요 Narciss is it Narciss is it My god I love it 사랑을 비춘 밤 알겠습니다 네 와, 좋죠 마이도 취미가 마이도 취미가 없죠 얼굴 다 말했으니까 얼굴을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저희 팀의 이제 마트형 저희의 만능캐 우리 태국왕자님 우애인님 제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애인은 마총이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리더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팀의 사랑두님 사랑두님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다 자고 있습니다 이제 다 깨워야 돼요 저희가 집합을 이렇게 한답니다 진짜 항상 연습 시작 전 시작한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다 모여요 칭찬의 말도 맞아 기분 좋다는 말도 이렇게 으르르르르르 유행거 자 우리는 러브리라이 C팀입니다 우리 팀은 보내주세요 저희 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쪽사를 하던데 옆 사람이 소개해주기 소개 못할까요? 먼저 성민이 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는 24살. 근데 나이도 몰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이는 23살. 저희 팀에서 아주 깜찍한 애교쟁이를 받고 있는 형입니다. 나이도 모르는데. 우리 귀빈은 일단 보시면 알다시피 기럭지가 아주 거달합니다. 이런 거 보여주세요. 거달해요? 거달해요? 거달한 기럭지. 거달한 기럭지. 주민이는 그리고 손이 엄청 커요. 설레는 손 차이. 좋습니다. 우리 한빈이 형은 팀의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예담이 형이랑 같이 안무를 디테일을 잡아주고 팀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이 커져. 아 그렇죠, 분위기가 이 커져. 네, 저희 정혜님도 일단 딱 보시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저희는 그분 다녔잖아요. 아! TXT의 연준 선배님, 트레저의 박정우님, 유준혈 배우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치고. 처음에 얼굴이죠. 겉은 되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아셔가 하나 빠져있어서. 이번에는 방송으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예담이는 아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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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죠? 이게 팀의 분위기를 활력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춤으로 저희 팀의 평균 그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춤심춤하는 거죠. 태태기 형을 소개하자면 일단 저희 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를 맡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보컬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팀에서 시켜드립니다. 시켜드립니다. 시켜드려요? 시켜드려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혜택이 형한테 이제 고민 상담소. 맞네. 우리 팀이 약간 고민 상담소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마다 혜택이 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항상 진심의 어린이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지금 마무리. 저희 팀의 막내 한서빈입니다. 와아 네 그러면은 개! 나이스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서빈이랑 특별하게 셀프로 소개하는 거 어 나쁘지 않다. 잘 소개해 소개해. 셀프 소개해 우리가 그걸 해줄게. 리액션을 해줄게. 1분 피할 시간. 시작.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대박하셨어요. 하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